네, 입지의 비밀살로트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오페라스 스위치엔 계약 전 필수 영상입니다. 자, 이 오페라스 스위치엔은 태평로 고성 4총사 중에 한 단지인데요. 최근에 사검을 진행을 하고 외관과 구족, 디자인, 자,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오늘 오페라스 스위치엔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 오페라스 스위치엔의 입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자, 오늘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계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공은 20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마 24년 4월 말 정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대수는 천세대가 좀 안 되는 854세대 규모입니다. 자, 요즘 천세대급 단지가 많아서 그런지 천세대가 안 되면은 단지가 조금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854세대도 엄청 큰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평형대는 여기는 35평형 국민평수 단일평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자대수는 1.3위로 준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정추는 달성초 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 4총사 중에는 초등학교 동선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먼 쪽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본 입지 한번 볼게요. 자, 브랜드는 KCC 스위치앤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완전 극상위급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요즘에 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과 자재 그런 부분들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도 더욱 괜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세권에 대한 측면입니다. 걸어서 대구역을 한 10분 정도면 주파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원대역이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원대역을 걸어서 한 5분 이내로 도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호선과 광역철도 원대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단지입니다. 여기는 850세대급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1000세대급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850세대면은 꽤나 큰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신축 당연히 4월 입주니까 신축이겠죠. 그리고 평지 부분입니다. 여기는 태평로 일대에는 완만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공원들이 잘 마련돼 있어서 평지를 걷다가 공원 산책을 하고 이런 측면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는 달성 초등학교 배정인데 여기가 도보로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 4총사 중에는 초등학교 동선으로 치자면 상대적으로는 좀 여리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스위치에부터 W, 힐스테이트, 태왕 잘 갖춰져 있는 인도로 통합 동선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지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서부터 101동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102동, 103동 그리고 오른쪽으로 104동 다시 올라가서 106동, 105동, 106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84A 같은 경우에는 4배의 판상형입니다. 남동, 남서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굳이 로열을 한번 찾아보자면 84A 중에 그래도 조망이 열리는 쪽은 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3동, 104동, 남동, 남서는 다 조망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102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 102동의 남서 같은 경우에는 W에 약간 간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5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 쪽은 좀 조망이 열려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서 쪽은 단지 뷰 그리고 103동, 104동 사이 뷰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철길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05동 쪽에 남서로 조망이 열리는 쪽이나 아니면 단지 뷰 쪽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84B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망이 열리는 쪽이 103동과 104동 이렇게 있기 때문에 102동과 105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 간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철길이 있지만 그래도 조망이 완전 열리는 103동과 104동 쪽의 선호도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CC에서 만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창호에 좀 자신감이 있겠죠. 그래서 방음 쪽으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7동도 있는데 107동이 이제 오피스텔동이죠. 여기는 이제 아파트 25평 정도 되는 크기들이기 때문에 아파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남동뷰가 좀 많이 열리는 것 같고 3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동뷰와 남서뷰 2몇 창으로 다 나오는 구조라서 좀 괜찮아 보이네요.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와 디자인이 잘 뽑힌 것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파텔도 내부가 잘 꾸며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대평형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84A 같은 경우에는 4배의 판상형입니다. 주방에는 특히 11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주방 11자 구조는 대형평수일 경우에 그렇게 많이들 배치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국평이지만 11자 구조를 넣어서 대형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4배의 판상형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선호되는 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84B 같은 경우에는 거실의 4면창이 특징입니다. 보통 거실에 가보면 이렇게 많아봤자 거실 2면창 이게 최대인데요. 자 여기는 한 번 더 꺾어서 거실의 4면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로 해서 작게 꺾여있는 이런 거실 공간이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다 통창을 내서 훨씬 개방감과 공간감이 들도록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 4총사 중에서는 층고가 가장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공간감이 좀 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자체의 높이도 고성동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84B의 좀 특이한 점은 드레스룸이 대형으로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방에 들어가는 드레스룸도 엄청 대형으로 큰 규모의 드레스룸이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작은 방 1, 2에 모두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자 여긴 사실 드레스룸이라기보다는 워크인 클로젯 정도 크기의 정도 느낌의 그런 옷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낫죠. 그래서 작은 방 1, 2 모두 싸울 필요 없이 각각 다 옷장을 하나씩 구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좀 잘 뽑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우선 일반적인 4B 판상형 구조 방방, 거실, 안방 이런 구조도 있고요. 자 그리고 4B 판상형이지만 거실을 맨 끝으로 밀어서 이면창을 낸 구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실에서 이면창이기 때문에 양쪽 뷰가 다 나온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보통 타워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는 4B 판상형과 그 타워형의 장점들을 혼합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 스위치앤이 입주장이지만 메모리 소진되는 속도에 맞춰서 이 아파텔도 소형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오페라 스위치앤의 입치 포인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페라 스위치앤이 다른 아파트들 특히 고성 4총사들 아파트들과는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첫 번째가 디자인과 구조가 너무 좋게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외관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잘 빠진 편이고요. 그리고 내부의 8사 A 8사 B 구조도 알차게 낭비되는 곳이 없이 잘 뽑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위치앤의 표현을 빌리면 풀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4베이도 이제는 부족하다. 햇볕이 드는 모든 면에 창문을 내겠다. 이런 의미의 풀베이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KCC답게 창의 진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아파트들보다 그만큼 창이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고 창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20년도였나요. 모델하우스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디자인이나 구조 활용도 이런 측면들 때문에 여심을 많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사전점검 이후에 오픈이 되고 나서 그런 현상들은 좀 더 증폭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심을 흔들 수 있는 아파트 살고 싶은 아파트 그런 느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로 인해서 임차 수요도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로서도 인기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커뮤니티 시설이 조금 더 다채로웠다.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오페라 W나 힐스테이트도 물놀이 시설이 있지만 이 오페라 스위치N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워터파크 타고파크급의 느낌이 나는 그 정도 물놀이터 시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닝트랙이라는 시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라인을 탈 수 있는 일라인트랙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라인트랙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타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반려동물 전용 팩그라운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들에게는 인기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공간에서 우리 반려동물들이 재미있는 시설들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채롭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매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입지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오페라 스위치N 고성 4총사 아파트들 중에 노출도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성동 라인의 아파트들 중에 층고도 가장 높고 건축물 자체의 높이도 가장 높기 때문에 우선 눈에 띄는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치상 시내 쪽과 대구역 쪽으로 위치를 했고 코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내 쪽에서 올 때나 아니면 대구역 쪽에서 올 때 그리고 침산동 쪽에서 올 때도 가시성이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구나 타지역 쪽에서 태평로 쪽으로 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가장 눈에 띄는 단지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왕래를 하면서 가장 자주 보이는 단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 오페라 스위치N 계약전 필수 영상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이 오페라 스위치N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편에서 부동산 계약을 함께 도와드리는 매수전담 중개사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존에 진행하던 멤버십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전용 영상이나 라이브를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단지의 입치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